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파라맨을 해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건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먹어보고 3번, 4번을 계속 파라맨만 해먹었을 정도로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해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를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건 사실 취향에 따라서 다다익선이에요 많이 넣는게 더 많이 좋으면 많이 넣으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이정도만 해볼게요 파를 먹기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이정도? 이정도? 이렇게 하니까 내 부사들 생각나네? 아니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잘못 골라왔네? 팔을 이렇게 하면 안배지 마고 일단은 좀 잘해볼까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프고 아무것도 다진, 이제 새롭게 짜장만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건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 lain 이렇게 하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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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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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지금부터 라면을 먹어보도록 하는데요 이 라면 위에다가 일단 파를 얹어서 그냥 먹으면 됩니다 아까 그 꼬다리 부분에 있던 것들은 라면을 끓이면서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면을 집어서 면과 함께 이렇게 먹어주시면 됩니다 질당한 라면은 진짜 맵고 있어요 지금 계속 삶은 라면을 먹으러 가는 건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로제네 아이스크림은 다정라면 이 파의 매운맛을 좀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파를 썰어놓고 찬물에 먼저 담가러 오면 이 매운맛을 훨씬 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파는 마저에만 면을 잘 먹지만 이 파는 정말 맛있을더라구요 이 파는 너무 맛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파는 진짜 맛있을때 파랑 같이 먹으면 식감도 재미있고 상쾌한 맛이에요 고추냉이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 고춧가루 오일찍 두꺼운데 파를 좀 더 잘게 썰어져야 되는데 대충 썰었더니 같이 먹을 때 좀 힘드네요 아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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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이렇게 따뜻한 국물을 맞으면 이 한계열에도 땀이 나요 이 한계열에도 땀이 나요 이 한계열에도 땀이 나요 이 한계열에도 땀이 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이번 거 좀 망한 것 같은데 이것도 이것도 어쨌든 맛있으니까요 추천합니다